허나, 소자의 아우는 아니옵니다.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 원군이옵니다. 황제가 될 사람이다. 드시옵소서. 드시면 혼자 죽고, 안 드시면 다 함께 죽습니다. 극나 광산하시옵소서. 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오. 살아남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오. 만약 우리 천하로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독립할 것이다. 공격하! 조금만 더 무슨 검사! 황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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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소리인가? 대량 원군께서 황제에 즉위하셨습니다. 황제! 황제!